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장마감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머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151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6분 더 해주셨는데 한 가족이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개 올리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구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지금 지수, 각종 금리, 골드, 환율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변곡에 와있구요. 네 하나씩 보시겠는데 제가 오전 11시경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거기에 리세션님께서 대사님 한부모 가정지원 신청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소액이지만 한부모 가정지원은 사실 어려운 이웃을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 교만에 빠지지 않게, 제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를 공부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제가 현재 수익을 보고 있어도 탐욕에 빠지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거든요. 널뛰게 하더라도. 그래서 좀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해드리는 부분인데 리세션님께서 제 생각과 너무나 똑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과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누구냐. 은하수가 보이는 잼마루님께서 네. 대사님, 저 아내, 아이 3명 이름으로 주민센터 기부신청하고 왔습니다. 다섯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동네는 한부모 가정 지원 대신 어려운 이웃 지원 프로그램이 하고 있어서 그걸로 대신 기부신청하였습니다. 네. 늘 기부해야지, 기부해야지 하다. 오늘에서야 휴가 쓰고 주민센터 갈 생각을 했는데 매서운 추위에 발걸음이 또 귀찮게 하다군요. 그래도 올 한해 마음먹은 거라 주민센터 가서 기부하고 왔더니 웬일인지 추위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가족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라고 한 가족 한 명 한 명 이름으로 기부신청했습니다. 올 한해 대사님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야말로 은하수가 보이는 잼마루님 네. 잘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이룰 수 있도록 네. 은하수가 보이는 잼마루님 대신에 제가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셔서 좋아요,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주시고요. 네. 진심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채널은 무궁이, 무한히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올라간 내용은요. 네.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따가도 잠깐 제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이에요. 이것만 보시면 내가 들어갈 때 나올 때도 알 수 있고요. 제가 제시하는 지표가 많습니다. 그거를 잘 취합하셔서 나름 자산가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자, 월마트 최저임금. 아직 임금이 문제가 있었죠. 네. 자, 역대급 우울한 선진국 경제 전망. 네. 부동산 그룹. 네.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당연하죠. 네. 자, 미 채권시장은 2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인력난의 월마트. 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테슬라 이제 그 25일 날 오늘 저녁인가요? 장마감 이후에 될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가 있고. 네. 돌아선 월과 대표 황서. 주식은 부정적. 국채와 현금을 보유하라. 네. 이게 답이에요.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은 쉬는 게 답이다. 네. 자, 보시고요. 자, 국채 MMF로. 네. 현금으로 자산과 머니무브. 네. 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빚더미 세계경제 2030년 글로벌 부채 GDP 4배.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채 3연물. 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자, 정확한 패턴이죠. 헤드, 엔드, 숄더. 3연물도 그렇고요. 자, 3.2% 지금 내려왔고. 제가 이거 붕괴되면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RSI도 지금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넥만큼 내려오면 약 한 2%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잖아요. 네. 퍼센테이지가 엄청납니다. 이거. 네. 자, 2%면 이 정도죠. 45%입니다. 45%. 수익률로 치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 ETF나 ETN이 있으니까 아무튼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10연물 마찬가지. 헤드 앤 숄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2%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행렬. 네. 계속 매수 행렬이 진행이 되죠. 네. 4,700억. 국채 3연물. 자, 국채 10연물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요. 네. 다른 주체가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선물 좀 보시면. 네. 달러 선물은 오늘은 좀 팔았네요. 지금 샀다 팔았다. 외국인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ADR값 오늘 110이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많이 많다. 여기 이틀 동안 우리나라 연휴 때문에 쉬일은 관계로 다 반영이 된 모습이다. 앞으로 상황 잘 체크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지금 환율. 자, 환율은 지금 거의 멈춰서는 모습이고. 이틀 반영한 삼성전자 고점에 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코스피도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변동성이 어떻게 확대가 될지 좀 보시고. 지금 빅스는 조금 오류가 있는지 그건 다음에 정상화되면 보여드리고요. 자, 피버나치와 파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세 가지. 고점 대비만 1658까지는 반드시 갈 것이다. 라는 제 주장은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1300까지는 열어놓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IMF급 이러면 800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박스권.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현재 코스피. 네. 주봉. 네. 이동평균인데. 자, 지금 보면 올라갔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요. 삼각수렴. 네. 자, 코스피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상승을 해서 200주까지 갈지 여부를 한 점 체크하시고. 200주가 코스피로 2500입니다. 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두시면서 여기 고점들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렴이 돼서 여기서 턴에서 내려온다라면 네. 앞으로 상황들 체크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범을 보시면. 네. 자, 현재 200일선 정확하게 찍었죠? 이때가 작년 12월 1일날. 네. 이때도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고요. 이번에도 찍고 지금 현재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을 갭으로 이틀 동안 쉬었던 거를 갭으로 띄워놓고 스타크 핸들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 한번 잘 좀 보시고. 네. 장기 평들은 현재 지금 역배열 상태에 있습니다. 아. 61일과 120일은 골든크로스 났는데. 자. 추세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자. 자. 그 다음에 지표로 보는 거. RSI 46. MFI 29 계속 머물고 있고. MACD 이제 점점 점점 거리를 좁혀오는데. 그래도 아직도 가격과 시간 조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0일선 볼까요? 네. 여러분들. 자. 201선이고요. 이게. 자. 방향은 아래. 그 다음에 그 빨간선이 151선. 네. 오전 11시경에 올려드렸던. 자. 이게 51선입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죠. 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가 50일이 200일을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이 방향이 중요하다. 201선 방향. 아직까지는 하락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건 없고. 네. 그 다음에 큰 궤적을 그리면서 올라와야지만 이때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삼아 볼만하다.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주봉 보시면 적점, 고점. 네. 그래서 2021년 1월 8일 저점. 네. 2022년 10월 28일 주간 고점. 되돌림 61.8% 근처. 그 다음에 구름대 여기 살짝 지진. 그래서 지금 봉들이 점점점점 작아져서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1,231원. 3원 80점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표들은 바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닥. 조만간 변화가 생길 것 같고. 자.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내려온다고 한다라면 네. 이제는 확실한 워낙 강세로. 지금 현재 강세가 진행이 됐지만 뭔가 확실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1봉으로 보면 네. 지금 캔들들이 되게 작아졌죠. 네. 여기서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월 상반기. 자. 환율의 변화에 대해서 촉각을 좀 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7조 9천억. 7억. 7억. 7천 9백억. 네. 7천 9백억.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수. 네.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휴장이죠. 그래서 미국 선물 상황은 네. 살짝 약 부합은 아니고요. 많이 약합니다.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종합을 보시면 네. 금융 투자는 크게 안 들어왔죠. 네. 기관은 개입을 안 했고 주로 개인과 외국인의 공방이 있었고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주로 대형 종목 위주의 매수인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자. 차익. 비차익 물량. 자. 비차익 물량이 들어왔던 얘기는 뭐냐면 네. 글로벌 펀드들이 이제 들어왔던 장기 물량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수를 커버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담은 걸로 봐서는 크게 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세력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자. 선물 갖고도 장난친 겁니다. 잘 보시고. 자. 콜. 그 다음에 푸트. 엄청 샀죠. 네. 무시막지하게 샀습니다. 자. 미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 일자. 그래서 4조 6천억. 그러면 자. 12월 25일. 12월 말부터 1월달까지 외국인들이 4조 6천억 꾸준히 샀습니다. 이게 아마 글로벌 자금들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증시 자금에서 1월 19일 날 날짜로 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게 이제 코스피가 올라갔던 거는 외국인 자금. 그 다음에 이거하고 완전히 괴리가 있는. 조만간 여기 같이 움직일 걸로 보이고 있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SK하이닉스. 자. 투자자. 130만주 외국인들. 오늘 갭으로 띄워서.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차트로 보시면. 네. 자. 200일 선을 위해서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고. 자. 고점. 여기. 네. 자. 저항 생길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갭. 자. 그 다음에 이브링 스타.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6만 3,400원. 네. 외국인들 740만주. 음하무지하게 샀네요. 네. 마찬가지. 이브링 스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여기 고점은 넘은 것 같아요. 네. 대량 거래 들어왔고 외국인들 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표들이 이제 고점을 이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체적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딱 봤더니 구름대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0주선에 살짝 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3일밖에 없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고점은 넘었고. 자. 기준선 전환선을 위해. 자. 그러면은 앞으로 자. 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싸움이 되겠죠. 네.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대세상승으로 가기보다는 센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네. 여기 고점이 6만 3,200원. 오늘 6만 4,400원. 그래서 지금 이 은봉을 다 감싸안는 양봉이 생겼죠. 그럼 다음 목표 어디죠? 여기입니다. 이거. 네. 고점이 6만 7,300원. 자. 그래 봐야 조정 하나, 둘. 자. 세 개의 조정 중에서 지금 일부 들어온 거죠.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엠빌로프로 보면 여기 중심선에 이제 13개월 선인데 추세는 하락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직 조금 남았죠. 그래서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2,500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올지. 자. 이런 상황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현재 200일선 걸려있고 거래량 나름 들어왔습니다. 이틀 동안의 거래량.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들은 단기 고점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 고점 2,500원까지 가는 제어부가 중요하고 200일선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계속 하방.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121선 저항을 받고 있고요. 자. 기준선 전환선을 위해 후엔스팬 캔들을 위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200일선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옵션에서는 네. 외국인 푸드외과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수 그 다음에 기관은 상승 쪽에 콜, 외과, 배팅이 되어 있고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네. 매도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만기성육으로 보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매수 그 다음에 상승은 개인이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다. 자. 푸컬레이셔 오늘 거래량은 네. 푸시 유리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으로는 콜이 많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점들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니까 이 상황들을 잘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콜 옵션을 보면 네. 상당폭 지금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대에 이제 걸리는 모습인데 좀 더 올라갈 모습을 할지 이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상승의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자. 푸스는 보면 네. 완전히 땅굴 파고 있다. 그러면 옵션 시장에서도 지금 상승에 대한 기운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버리지를 보면 지금 15,000 살짝 넘었는데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은 높죠. 네. 왜냐하면 전원선에 저항을 받고 있고요. 구름대 저항. 프랭스펜 여기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저점 지키고 있는데 살짝 일탈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저점이 어디죠? 네. 2560.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죽었냐? 아니에요. 아직 모릅니다. 좀 더 지켜보시고. 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상황에 주시하시고요. 자. 코스피 200인데 월봉을 보시면 지금 여기 살짝 이 은봉에 자. 보시면 이거를 완전히 이제 감싸는 흐름은 아니라 하람이 패턴이죠. 거래량은 많이 안 들어왔고 물론 연휴 이틀도 있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가 맞고요. 프랭스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고점이 얼마냐면 325입니다. 327, 325. 여기를 넘어야 넘고 여기를 넘어야지만 좀 더 상승의 기운이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구름대 저항과 그 다음에 프랭스펜은 얘는 여기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랑.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봉에서 보면 자. 200일선 걸려있고요. 325 고점에 저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단기 고점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하고 있어요.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물론 더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체크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갭으로 떴죠. 이틀 동안. 그래서 이 요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5일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네. 네. 여기 음. 선물을 보시면 주봉에서 고점까지 와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고점은 살짝 넘었나요? 그죠? 여기가 고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 추세는 살짝 넘었어요. 그죠? 돌파했고 근데 거래량이 안 들어왔어요. 오늘. 신기하게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점이 높아졌는데 고점이 살짝 낮아요. 다이버전스 발생이 되고 있고 네. 더 추세적으로 가느냐 마느냐 여기를 넘느냐 또는 여기를 넘느냐 자. 이런 관계 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상승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정말 애매한 구간에 와있습니다. 지표들은 고점 그 다음에 가격은 더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앞으로 3일 정도 5일 정도 3일은 최소 5일 정도는 지켜봐야 확실한 방향성이 더 나올 것 같다. 물론 내일 여기를 뛰어넘으면 이 고점을 뛰어넘으면 네.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 잘 보시고 자. 랭코 차트입니다. 랭코 차트는 고점을 넘었고요. 월봉에서 그러면 자. 여기 고점이죠. 네. 여기 고점을 넘는지 여부 중요하고 자. 주봉 자. 그죠. 고점 살짝 넘은 상태고 앞으로 이 상황들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예. 자. 지금 넘으면서 자. 고점에 딱 와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센 걸로 보이고 앞으로 상황들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물 갖고도 네. 막판에 또 털었네요. 외국인들이 네. 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시고 자. 201선은 일단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325 여기 네. 자. 넘는지 여부 322.55 네. 네. 그 다음에 네. 지금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조절하고 있고요. 고점 네. 형성하고 있고 많은 거래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일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죠.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 네. 반등 줄 때 엄청나게 팔아 지켰죠.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받았는데 자. 기관을 보시면 자. 기관은 합치면 1조 1조 가까이 샀죠. 네. 얘는 이 사이에 풍덩 빠져있는 네. 그래서 어. 좀 애매한 포지션이죠. 네. 그래서 이런 V자형을 그리고 있고 자. 선물 옵션만 보면은 네. 하락의 배팅이 좀 강한 면이 있죠. 지금 현재는 손해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외국인 네. 외국인 선물 옵션만 보면 크게 없어요. 네. 그래서 325와 340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W자로. 네. 크게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합치면 4조 3천억인데 합치면 어떻게 될까? 상방이겠죠. 네. 상방 배팅으로 들어와 있다. 단.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현물을 사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큰 자금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에 대해서 지금 미국 시장도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언제부터 그랬냐 작년 7월달부터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자, 이걸 반복하고 있죠. 큰 틀에서 보시면 이거죠. 네. 여기서 보시면 자, 2선 330과 그 다음에 280 그래서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런데 이걸 좀 더 상승시켰다가 폭락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많이 올렸다가 왜? 속여야 되니까 이거를 갈 거라고 속임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달라붙습니다. 개인들이 덜 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영상 봐주셔서